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워드사는 물에 왔어요 제 물에 왔어요 마저 외드에 왔어요 가고 싶어요 이제 오게 왔어요 더 오게 왔어요 왔어요 더 오게 왔어요 자, 이쁙니까 마저 외부에 왔어요 침시장 여기가 너무 좋네요 아, 역시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음 잘 어우러져요 너무 좋네요 2, 2, 3 죽음과 달러스도로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게 해 오늘도 널 만나러 갈 생각에 너무 가슴이 떨려오는 걸 널 만나면 무슨 걸을 수 없는 표정을 지어야 할까 고민이 돼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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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